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그라운드를 누비던 비보이, 이젠 글로벌을 아우르는 퍼포머. 비보이 출신답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본능적인 배틀 용어. 흥에 젖은 리액션들은 분위기를 더 뜨겁게 달군다. 맹수 사이에 던져진 한 마리 어린 양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가장 즐기고 있는 사람이 강다니엘이다. 아이돌이지만 댄서의 DNA가 흐르는 그는 수요파의 신의 한수라 평가하기에 지나침이 없다. 강다니엘은 수요파의 진행자라기보단 가이드에 가깝다. 댄스 배틀 자체가 생소할 대중에게 친숙함을 주고 집중하게끔 끌어준다. 현장에선 댄서들을 정리하고 흥을 돋워주는게 방송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강다니엘이 자연스럽게 쓰는 배틀 용어들은 수요파를 더 재밌게 만든다. 용어들을 설명하는 자막을 쓰지 않는 제작진의 불친절을 채우는 것은 강다니엘의 댄스와 배틀에 대한 이해도 높은 설명. 강다니엘표 설명서는 자칫 생경할 수 있는 댄서들의 세계에 들여다보는 돋보기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강다니엘이 대본에도 없는 배틀 용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던 배경엔 그의 과거가 있다. 강다니엘은 중학교 2학년부터 비보인 멤버로 활동했다. 강다니엘이 속한 비보인 동아리는 학교 축제나 행사마다 출연했고 이웃 학교 행사 때도 초청될 정도로 실력파였다. 강다니엘의 실력은 학원을 다니며 일치월장했다. 비보인이 미쳤던 강다니엘은 기본기를 잘 쌓기 위해 근육을 만들며 춤기술을 배웠고 학원 문이 닫을 때까지 춤을 췄었다. 강다니엘의 과거 비보인 영상을 보면 탄탄한 기본기 위에 날렵한 기술이 눈에 띈다. 수요파 제작진은 바로 이런 점을 눈여겨보고 강다니엘을 mc로 발탁댄서와의 소통도 중요한 배틀인 만큼 춤과 배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했고 중재 능력도 갖춰야 했다. 대중과의 인지도도 높지만 댄스 씬과의 거리도 가까워야 했다. 강다니엘은 이 조건에 포합하는 유일한 아이돌. 역설적이게도 수요파에서 그는 아이돌의 한계를 넘어선 모양새다. 언제든지 스테이지에 뛰어들어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는 흥분 상태지만 mc로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게 눈에 띈다. 배틀의 mc이자 배틀의 일부가 된 강다니엘. 수요파란 바둑판에 올려진 신의 한수라는 평가가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인기의 중심에는 각자의 캐릭터와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매력적인 여덟 크루들이 있다. 이에 28일 오후에 방송을 앞두고 여덟 크루의 리더들이 화제의 중심의 선소감과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 시청자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눈길을 끈다. YGXX 리더리즘은 춤이라는 예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많은 분들께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고 감사드린다.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수호파 얘기를 하더라. 수호파 인기를 아주 많이 실감하고 있다며 응원해주시는 만큼 자랑스러워지겠다. 끝까지나마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라치카의 리더카비는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주고 알아봐주시는 게 느껴진다. 댄신구 이후 댄서들이 이렇게 주목받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예상하지 못한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같다. 행복하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라치카는 보여주고 싶은 것들에 대한 계획이 더 있다. 파이널까지 가고 싶다. 응원해주시는 국내외 모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원트의 리더 효진 초이는 너무 감사드리고 얼떨떨하다. 앞으로 댄서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것 같은 기대가 생기고 춤추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은 춤 고수들이 많다. 앞으로도 계속 댄서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 격려 부탁드린다고 감사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웨이비 리더 노제는 비언예인이고 스트릿 댄스라는 장르가 대중분들에게 흥미로운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게 느껴져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거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만큼 더욱 멋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 돌려드리겠다. 어디서든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코카앤 버터 리다리에이는 흔치 않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댄서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스트릿 장르가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춤을 조금이라도 대중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진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크라우드먼의 리더 모니카는 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사랑을 받고 있어 정말 감사하고 신기하고 감동이다. 촬영 때 엠넷 제작진 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 꼭 잘 돼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감사할 따름이다. 저를 비롯한 모든 크롬원들 다 진심으로 시청자들과 스트릿 우먼 파이터 제작진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수호파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이 놀라운 경험이 앞으로 성장할 후배들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는 욕심과 바람이다. 마더니다운 소감을 더했다. 홀리빙의 리더 허니즈에는 인기를 전혀 예상 못했다. 처음에 제작진이 댄서들도 팬덤이 생겼으면 좋겠다 했을 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의 팬이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놀라울 뿐이다 라며 방송 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는 곳이 더 많아지고 넓어진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더 욕심이 생긴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후기 리더 아이키는 언젠가 댄서들의 고생과 노력도 주목받는 날이 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수호파를 통해 음악에 춤이 함께하듯 댄서들도 무대를 함께 만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 과분하면서도 뿌듯하다. 너무 행복하다며 저와 후기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춤에도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는데 수호파 크루들의 춤을 보시면서 댄스라는 분야에도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주고 춤을 즐기는 시야를 넓히게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프로그램과 댄서분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응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보내주신 마음에 보답하고자 크루들과 제작진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두 번째 탈락 크루가 나올 메가 크루 미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춤과 무대를 향한 크루들의 진심과 열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한다. 한편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하는